저희가 1라운드 때 췄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2라운드 때는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겨서 일단 기분 좋고 1등 확정 지은 것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제 풀옵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풀옵권에 있는 팀을 상대로 이긴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잘 된 점이라고 하면 세 경기 다 초반에 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게임을 풀어나갔고 안 된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가 조금 후반에 갔을 때 힘이 있는 팀인데 그거를 조금 한타 부분에서 좀 잘 안 돼서 첫 세트에 좀 잘 마무리가 안 된 게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 된 점은 세 판 내내 초반 운영이랑 초반 라인전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고요. 안 된 점은 중후반 한타 때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급해지거나 생각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. 지고 있는 팀에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교전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특화가 돼 있는 팀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완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. 없고요. 근데 사실 그냥 정석구도로 가도 저희 팀이 다 잘해가지고 강점 있는 팀이라 생각해가지고 B원들까지 안 가도 이길 것 같습니다. 1위 마무리 지어가지고 기분 좋고요.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D플러스 기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되게 기세가 좋아가지고 근데 D플러스 기아는 좀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 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배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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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